마지막 네오위즈게임즈 보겠습니다.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. 그런데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. 4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27%나 감소가 됐고요. 영업이익은 75%나 감소했습니다. 크로스파이어가 재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요.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것과 재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좀 악영향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. 작년 3분기 중간부터 반영이 돼서 4분기에 처음으로 온기가 분기가 하나 통째로 반영이 처음 작년 4분기에 된 것인데요. 생각보다 실적이 주는 타격이 더 컸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한 리포트였는데요. 네오위즈게임즈는 특히 보드게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%나 됩니다. 그런데 2월말부터 보드게임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게 되는데 또 이 보드게임이 고마진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크고요. 그런데 보드게임 규제가 된다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이 좀 크게 미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분기까지는 그 영향이 계속 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우려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